누구를 위한 트램인가 입니다. 용혁진이 몇 가지 노선 검토를 하고 제시를 했는데요. 용혁진이 제시한 트램 노선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노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종합병원과 재래시장은 아예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원두심으로 이어지는 노선 2도 제시를 했는데 역시 종합병원은 이 노선에 없습니다. 용혁진의 노선 계획은 철저하게 공항 이용자 및 렌터카 이용 관광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공항 주변의 렌터카 차고지를 트램의 종점인 평화로 입구로 빼내려는 의도는 읽힙니다. 제주녹색당의 경우에 4,500억 원에 달하는 수소 트램 사업비도 문제지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관리비는 의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비판했고요. 버스 체계부터 제대로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를 많이 늘리고 그 이후에 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를 위한 트램인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트램인가? 트램 얘기. 요즘에 용역 중간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9월에 그러니까 두 달 남았죠. 제주도 내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트램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짧게 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트램 우리말로 노면 전차인데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차입니다. 전기를 이용하고요.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다니는 교통수단이 아니니까 도심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요새 부쩍 받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국들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자동차 증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느 지역에서나 큰 숙제입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가장 낮은 제주도가 또 꼭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는 자동차 있어야 살아 이런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네. 제주도에서는 자동차 없어도 돼.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 그런 말을 좀 들을 날이 오길 바라는데요. 주차 문제, 교통난, 탄소 배출 문제 이런 문제를 트램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한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요. 그렇죠. 전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도 트램에 관심이 많고요.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오영훈 도정에서 이 트램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요. 우금민 도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10여 년 전이죠. 우금민 도정에서 트램 도입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용역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말하자면 본전을 뽑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용 대비 편이에요. 네. 오영훈 도지사는 15분 도시 공약을 내걸었고요. 제주도의 15분 도시. 이게 사실 잘 어떤 것으로 와 닿을지 어떤 거 어떻게 실현이 될지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요. 15분 도시로 주민들의 삶의 편의,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정말 확 실감되는 그런 핵심적인 시스템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교통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원희룡 도정의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어떤 연장선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트램을 15분 도시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네. 그럼 제주 트램의 경제성은 지금 기관들에서 보고 있을 텐데 우금민 도정 때는 아까 경제성이 낮아서 이거 추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 트램과 관련해서는 용역진이 경제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용역진이 몇 가지 노선 검토를 하고 제시를 했는데요. 모두 용역진이 제시한 노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해서 1위 넘어가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용역진이 제시한 트램 노선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노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걸로도 보고 있네요. 노선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선마다 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노선들 제시했습니까? 네. 제주 트램 타당성 검토 영역을 맡아서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이 노선을 보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기대 이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모든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지만 용역진이 그중에서 조금 타당성이 있다, 조금 높다 우선적으로 제시한 노선 경우 그 경우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진이 우선 검토 중인 트램 노선은 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청을 지나고 KCTV 사거리를 경유하고요. 거기서 꺾어서 롯데마트를 지나서 노영동 사무소 3거리 거기서 또 꺾어서 평화로 월산마을 쪽에서 끝납니다. 월산마을 쪽에 렌터카 차고지가 있는 환승센터를 짓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청, 연동 신시가지, 그 다음에 노영, 평화로 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종합병원과 재래시장은 아예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노선 2도 제시를 했는데 역시 종합병원은 이 노선에 없습니다. 용역진의 노선 계획은 철저하게 공항 이용자 및 렌터카 이용 관광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공항 주변의 렌터카 차고지를 트램의 종점인 평화로 입구로 빼내려는 의도는 읽힙니다. 그렇게 해서 렌터카들을 도심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의도는 좀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시설 접근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공항에서 렌터카 차고지를 잇는 공항 셔틀 트램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의 얘기는 주민들, 제주 도민들의 생활보다는 관광객과 공항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대중체계 개편 이후에 제주시 교통의 중심축 제주국제공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지만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비하면 현저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최대 버스 환승 터미널에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트램 사전 타당성 용역진 역시 공항 접근성을 우선으로 두고 트램 노선을 계획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종합병원과 재래시장 그러니까 민속오일장, 동문시장과 주택 밀집지역, 핵심 상업지구를 잇는 노선은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죠. 관광 목적이 더 강하다는 말 같습니다. 그냥 트램 노선 이렇게 이렇게 깔면 된다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 노선 설계가 굉장히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또 사안이죠. 관광객을 위한 트램, 관광객을 렌터카 차고지에 실어나르는 게 주 목적이 아닌 트램이라면 그런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노선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트램 아예 추진을 중단하자 이런 요구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녹색당의 경우에 4,500원에 달하는 수소 트램 사업비도 문제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관리 비누에 대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비판했고요. 전 제주도의원이죠. 홍명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 트램에 대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버스 체계부터 제대로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를 많이 늘리고 그 이후에 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대책 없는 돌봄 중단입니다. 대책 없는 돌봄 중단?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아동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을 운영할 때에 차량 내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죠? 네,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동승 보호자가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데요. 보호자 동승 의무 조치가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책이 확대되면 지역아동센터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와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통학 차량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부동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많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는 돈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동승 보호자 인력 운영 확보에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 아동 수에 따라서 인력 및 보조금 지원 등이 차등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정 종사자 수가 2명에 불과한 아동센터의 경우 더욱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동센터의 종사자 수가 2명이면 이게 시간이 되어 통학 시간이 되어 가지고 아동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려면 이 종사자 2명이 모두 운전자와 한 명은 또 동승 보호자로 차량에 탑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드시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엔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두 분이 다 나가버리면 지역아동센터 내에 그때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명이 다 통학 차량 운행을 위해서 밖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통학 그 시간에 아동센터 내에는 학생들만 남겨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결국 아동통학 차량 운행 포기로 지역아동센터들이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 피해는 아동들이 겪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노인 일자리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각 지자체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동센터에서 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주도도 지역아동센터가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3시간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의 2023년 추경 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제주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답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1인실도 계속했고요. 또 대규모 집회 신고도 했었는데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주도 당국이 집회를 잠깐 늦춰달라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피해는 지역아동센터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정하고 도의회하고 추경 예산 갖고 그렇게 다퉜지 않습니까? 네네. 다 민생 예산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은 또 빠져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 갖고 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